어머니의 된장국을 떠올리면서 K-POP 스타에 나와서 정말 발군의 실력으로 양군 양현석 회장님의 눈에 띄게 되면서 YG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연습생 생활 Who is next? Win을 통한 끊임없는 경쟁 후에 마침내! 여러분 저때 다들 함께 울고 웃으셨죠?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뭐라고요 아까 이거 음악 마침내! 위너는 A팀입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손수건도 넣어두시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A팀 위너로서 성공적인 데뷔! 다음 사진 보실게요. 앨범 꼭 사라 앨범 꼭 사라 사셨으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사진 보시면 가장 어두운 민호를 정면으로 앞세워서 최대한 조명을 많이 받기 대하니 사진부터 전 잠깐 어딜 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 뒤에서 키가 크다는 용어는 맨 뒤에 있어서 전 제 얼굴에 정확하게 이번엔 E가 안 나오고요 SG 나한테 얼굴의 뒤통수만 자꾸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렇게 어머네 W W RC 내가 왔다 내가 왔다 고맙고 고맙고 여기를 얻는